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부진 속에서 현대차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상반기 상승세를 보여줬던 현대차 주가가 하반기 들어서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주가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현대기아차 노사가 얼마 전에 임단협에 타결을 했다는 역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이 다시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UAW 파업입니다. 지금 UAW 관계 회사가 GM, 포드, 스텔란티스인데 이 세 개 회사가 사실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세 개 회사가 파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UAW 소속 노동자 1만 2천 명에 대한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시급을 40% 올려달라. 그 다음에 연금을 확대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파업 대상지를 더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가 과거로 좀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2019년 9월 달에 GM 노조 파업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도요타도 굉장히 잘 팔리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경험들이 있었고 현대차도 그 당시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업 이슈가 좀 크게 나온다고 하면 반사 이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반사 이익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자동차 생산이 31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30만 대를 넘어섰다라는 건데 그러면 파업도 정상화됐고 생산도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물량이 미국 쪽으로 간다고 하면 잘 팔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좀 고점을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28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쭉 빠져서 지금 20만 원대 조금 밑에서 이제 형성되어 있기는 한데 저는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 기아차 실적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멀리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장주 현대차의 선전으로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 섹터 전반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의 낙수 효과와 함께 본격 반등을 보여줄 기대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자동차 부품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동차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부품도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두 가지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명신산업, 두 번째는 화신입니다. 명신산업은 일전에 백발백중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명신산업은 실제로 지금 매출 비중을 보시면 현대 기아차가 28% 정도고 테슬라 비중이 70%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에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죠. 지금 2023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60% 점유율이 넘어갑니다. EV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에 미국 심원 법인이 있고요. 북미 심원 법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각각 어디에 위치했냐면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명신산업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를 활용을 하면서 외주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신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케이스 수주 증가가 좀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7월 달에 현대차가 이제 산타페를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프론트나 리어쉐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좀 실적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사실 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밸류체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좀 백발백중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에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운주 역시 동반 강세를 펼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사실 BDI 지수죠. 거나물을 운임하는 회사들이 사실 다 올라왔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러면 거나물 지수를 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BDI 지수라고 하는데 원래 1000포인트 정도에서 부진했던 BDI 지수가 최근에 9월 초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었거든요. 보시면 원래 1000부근에서 놀다가 갑자기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계절적 성수기에 좀 진입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고 그다음에 하나 이게 불을 붙였는데 완전히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후위기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왜 거나물 지수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는데 물어보신다면 이제 파나마 운하는 거는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좀 가로지르는 운하인데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면 사실 남아메리카 쭉 밑에까지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사실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되면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맡기는 해운 회사한테 이 물건을 맡기게 되면 이쪽을 통과하는 거리보다 돌아가는 거리가 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송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후위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무거운 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심이 깊어가지고 얕은 데 들어가면 막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 파나마 운하에서도 수면에서부터 밑에까지의 배 거리까지가 좀 줄여가지고 이것만 통과를 해라라는 게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사실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운송 비용을 좀 많이 인상을 초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아몰 운임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해운업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주들의 선전이 이어진 가운데 특히 STX 그린로지스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는 STX에서 인적 분할 후 재상장된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어떤 업을 하는 회사냐인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STX는 원자재랑 산업재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면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트롤리고라고 하는 사업을 플랫폼을 좀 만들었는데 이 트롤리고에서 발생하는 거래 제품, 즉 이 원자재라든지 산업재 같은 경우는 운송을 대행하는 데가 STX 그린로지스겠죠. 그러면 최근에 BDI 지수도 그렇고 STX에서 발생하는 원자재나 건아물 같은 경우에는 그린로지스에서 좀 운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BDI 상승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일에 이어서 통신장비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6G 시대에 대한 기대감에 통신장비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를 좀 돌아보면 5G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사이클이 돌아온 건 아닐까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5G 관련주니까 통신장비주죠. 5G 관련주가 아니고 통신장비주들이 이렇게 급등한 배경에는 어디 있냐면 사실 미국은 인프라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을 쓰는 게 굉장히 일부에 극한되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바이든이 203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설치를 지원을 위해서 한 400억 달러를 쓰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0조 원이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프라 투입을 계획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통신장비주들이 사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 회사들 위주로 좀 많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5G는 사실 차별화가 좀 실패를 했습니다. 많이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6G 레디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본격화되다 보면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른 통신에서는 초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6G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장비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관련주들의 주가를 보면 반의 반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그야말로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솔리드의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솔리드는 통신장비주 중에서는 좀 탑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분산 안테나 시스템을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 들어가다 보면 더 투자에 대한 여력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DAS라고 하는데 분산 안테나 시스템을 실제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실제로.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분산 안테나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4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4,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영업이 보시면 한 400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통신장비 회사들 비교해서 밸류를 확인해보면 사실 솔리드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리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영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